우리 바다 하늘이 4회 말 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올라서게 됐는데요. 몸에 맞는 볼! 두 선수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. 민호야, 또 연습이야? 연습이지. 스포츠 캐스터는 연습만이 살 길이야. 그렇지. 결국 타자 마운드를 향해 돌진합니다. 더 가우스에 있던 양 팀 선수들 동시에 모두 뛰어나오고 있습니다. 벤치 클리어링! 잠깐, 잠깐, 잠깐. 벤치 클리어링? 벤치 클리어링 무슨 뜻이지? 벤치 클리어링 몰라? 아니, 아는데. 좀 우리말을 쓰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? 아이고, 안 쓰면 말 맛이 안 살아. 아니, 아니, 아니에요. 쉬운 우리말 표현도 있어요. 벤치 클리어링은 경기 중에 신경전이 발생할 때 벤치에 있는 양 팀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나와 싸우는 행동을 말하는데요. 순화어는 집단 몸싸움! 어때요? 이해하기 훨씬 쉽죠? 집단 몸싸움! 얼마나 좋아, 이해하기. 그치? 나쁘지 않네. 산사고,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